아멘. 하나님만의 고유한 지혜. 하나님만의 고유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포인트는요. 선악 그리고 열매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하나님만의 고유한 지혜가 제목인데 부제로 오늘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그러한 비판, 판단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데 죽이는 경우로 갔을 때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낙심케 하는 그런 죄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신학적으로요. 우리의 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원죄. 많이 들어보셨죠?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 자범죄로 갑니다. 자, 원죄는 말 그대로 죄의 근원이에요. 출발죄예요. 핵심이에요. 그럼 자범죄는 뭐죠? 원죄로부터 파생된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짓말, 음란, 도적질, 살인, 분노, 전쟁, 뭐 많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원죄로부터 파생된 죄의 결과물들, 자범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원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원죄하면 무언가 거대하거나 장엄하거나 또는 무시무시한 죄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 법한데 원죄를 다루는 2장 16절, 17절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열매. 무슨 열매죠?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아담아,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유치하지 않습니까? 자범죄가 오히려 더 무섭고 거대한 것처럼 보여요. 살인, 얼마나 무섭습니까? 중독, 얼마나 끔찍해요? 분노, 폭력, 전쟁. 1차 세계전쟁, 2차 세계전쟁. 얼마나 장엄해요. 그렇죠? 얼마나 스케일이 커요. 살인,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근원이 되는 원죄. 그 원죄는 겨우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요. 유치해 보일 수 있죠. 겨우 열매 하나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지다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쪼자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한다면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열매, 이 열매에 우리는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선악, 선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선악이 무엇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악, 옳고 그름이에요. 진실과 거짓, 착하고 나쁜 거, 이롭거나 해로운 거, 흙과 백.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악의 개념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렇죠?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아담이 이것을 먹기 전까지는 성과 악의 개념을 몰랐던 거예요. 이해 되시죠? 하나님은 본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성과 악을 깨닫는 지혜나 지식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디자인하셨죠? 어떠한 구조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죠.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은 건 알겠는데, 그럼 지음받은 이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며, 저와 여러분은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영광이라고 하니 뭔가 확 와닿지 않죠? 쉽게 표현하면요. Reflect. 영광은 반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만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아담. 우리 지금 이은혜 자매가 앉아계신데, 우리 이은혜 자매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우리 은혜 자매. 이렇게 반사해 낼 줄 아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존재가 원래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흙이고 무엇이 배경을 가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나쁘냐를 구별하는 존재가 원래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Reflect, 반사해내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히, 그저 충실히 감당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왕권을 가지고 창세계 말씀에 교육되어 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만모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과 악을 구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니까 뭐가 없겠죠? 정제가 없어요. 비난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하나님을 반사시키는 존재니까 어딜 가도, 누구와 어울려도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완전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게시록에 기록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본래, 아담과 하와, 이 에덴을 이렇게 천국의 모형으로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리플렉트하는, 반사시키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다 똑같지만, 다 닮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과 악을 아는 지혜.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고유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고 온전히 심판하실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손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풀어가는 지혜. 이것을 제대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천사였을 때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혼자 개긴 게 아니라 무리를 이끌어서, 무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것이 악이라고 판단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악이라 판단하시고, 이 악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땅으로 내쫓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리고 마귀와 그를 따른 많은 무리의 귀신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영원히 가두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특권이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내리시는 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고유의 지혜예요. 하나님 고유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아듬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담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는 내 거야. 나만이 선이고, 나만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 선은 어떻게 갚고, 악은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그 지혜는 나에게만 있어. 너는 이 지혜를 절대 감당할 수 없단다. 너가 이것을 아는 순간부터 너는 나를 판단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지은 모든 것을 너는 정제하고 판단할 거야. 너에게서 나의 영광은 더 이상 판사되지 못할 거야. 서로가 선이니, 악이니 하며 편을 가를 것이다. 너가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가졌으니, 이제는 너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너 스스로가 하나님의 행세를 할 거야.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 이 열매는 결코 유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굳이 이것을 왜 동산에 심어 놨을까요? 왕권을 부여받은 아담아, 나를 닮게 창조했으니까, 너가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주고, 밭을 일구어 경작도 하고, 씨앗을 심어 열매도 맺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국민,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천국을 이루어 가라. 이 뜻이에요. 다시요.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 아담 역시 이 땅에서 밭의 일을 통하여 재창조. 생육하고, 번성하여 나라를 이루는 재창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인데, 왕권을 부여받았지만, 왕처럼 살아가지만 진정한 왕은 아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를 보면서, 아,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되새기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구나. 저 나무는 내가 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법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이구나. 이것이 선악과의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하면서 유혹했죠? 하와야,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중요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마귀도 알았어요. 성과 악을 아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다는 것을 마귀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야,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당과와는 결국 먹었죠.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성과 악을 알게 되었으나 이 지혜를 감당 못했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니 어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죠?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옷을 벗은 것이 부끄러워 가리기 시작해요. 부끄러움이 악이라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감주며 남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마귀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환성이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랬어요? 누구 때문에 이랬어요? 누구 때문에 부응하지 못해요? 누구 때문에 팀 모임이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이래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인을 통해서 최초 살인사건이 생기기도 되죠. 창세기 때부터요. 음란, 도적질, 거짓, 살인, 전쟁 이런 많은 자범죄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 뭐라고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과 악을 감당치 못하는 존재, 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 지혜를 취함으로 이러한 죄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린 이 감당치 못하는 성과 악의 취해 그것은 흐르고 흘러서,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현재 우리에게도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을 쉽게 정지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뒤에서 나오는 것보다, 뒤로 나오는 것보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더럽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느니라. 자문에도 기록되어 있죠?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 모든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죠? 우리의 입술로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판결하겠다. 정지하겠다. 비판하겠다. 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은혜로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리 마음에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물려받은 선악과의 DNA가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난주 단임 목사님께서 역대상 2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입술에,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한다? 파숙군 기억하시죠? 파숙군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파숙군.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저는 그저 저들을 심판할 권세가 없으니 오직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 은혜만을 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던 로마 병사들량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래에서 예수님 보고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다. 낄낄대면서 조롱했던 그들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테반 집사가 뭐라고 했죠?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원자탄을 불리는 손양 목사님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할까요? 수대완 집사도 손양원 목사님도 마음에 있는 선악의 DNA는 다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 마음 내게 주어 없어서 그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구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선악의 DNA를 철저히 억누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죄와 비판,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들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주신 말씀에 순정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곳곳에서 이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용서가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리플렉트되는, 반사되는 그러한 우리 홍대 세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의 시간, 말씀행건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윽이 깊은 데서 손대 my Kalau 우리의 그윽이 깊은 데서 불편한 데서